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타이완 쭝텐TV의 국제정세 프로그램입니다. 한 화면의 주요 세계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러시아의 5대4 정밀타격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4월 27일 우크라나군에 들어온 68대, 20일 50대를 격추하자 끼에프 당국이 급히 3억 9천만 달러를 들여 30만개의 드론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러시아군이 오데사에 끼에프군 남부사령부 본부를 타격했을 때 우크라나군 고유층, 미국과 서방의 군사고문단이 회의를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현장에는 구급차가 대량으로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크라나군이 현장을 봉쇄해 사상자수는 불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채널은 첫 수업 야르 상황도 전했습니다. 전장에는 화암을 200이란 표식이 찍힌 우크라나군의 시신을 후방으로 옮기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이 너무 많아 전장에 유기하는 바람에 역한 냄새를 풍기며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쫑텐TV는 아주 꼼꼼하게 취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텔레그램까지 다 검색해보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매체처럼 밑도 끝도 없이 러시아 망한다는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TVBS 채널은 미국의 ISW 전쟁연구소를 이용해 러시아군이 도네츠카 서부와 남부에서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전선의 명확한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해지고 5월 9일 전승절이 다가오자 끼에프도 사기 진작 척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파괴된 러시아 흑해 함대 군함들을 그려놓은 기념 목표를 5월 8일부터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나의 발전 인프라를 골라 타격했습니다. 전략의 70%가 마비되는데 수리할 길이 막막합니다. 모두가 소련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예비 부품이 없습니다. 우크라나는 이달 중에 있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해 크림반도 케르츠 대교를 폭파하겠다고 암시했습니다. 세르기 키스 2차 주 유엔 우크라나 대사는 소셜미디어에 6가지 교량 형태를 설명하는 사파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파의 케르츠 대교는 빈칸으로 남겼습니다. 폭격을 가해 없애겠다는 협박입니다. 스웨덴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 리나스 링케비치우스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케르츠 대교 공격을 암시했습니다. 끼에프 정권의 사주를 받고 하는 짓입니다. 그는 4월 27일 케르츠 대교에서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르츠 대교가 파괴되기 전에 아직 기념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대 주 유엔 러시아 제1부대표 드미트리 폴리안스키는 라더스와프 시코르스키 현 폴란드 외무장관이 비겁하게 삭제한 노르츠스트림 폭파 관련 트윗이 발대 추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들은 지금 필사적으로 짖고 있지만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오면 끔찍하게 통곡하고 잘못을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코르스키가 2022년 9월에 올렸다가 삭제한 포스팅은 노르츠스트림 폭파 사진 바이든의 사진과 함께 땡큐 USA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협박에 러시아는 보복을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